약간의 피로감은 있긴 한데 전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론이 조금 더 앞섰던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좀 해결할 게 필요한 게 반대측 주장이 하수처리로 인해서 방류수가 나오면 해양상태에 오염된다는 주장이니까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관계가 없다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혼자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저는 제일 이런 뉴스들 다루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또 무슨 갈라치기 얘기 나올까 봐. 그다음에 마을 내에서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될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 어중간한 것이 이게 어떤 변호사님 전화가 오고 있네요.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중앙당이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당에서 혹시 공천 관련해서 전화가 온 거면 제가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받으세요 그거면. 안철수 후보님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찍힌 게 안 후보님이나 혹시 김 후보님이 아니셨습니까. 다른 분이셨습니다. 이거 생방송 중에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양복이야 제가 입으면 되는 것 같아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또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뉴스에 난방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두 분 댁내 난방은 평온하신지 어떠십니까. 제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크게 아직은 사실은 제가 좀. 체감이 잘 안 돼요. 네 관리비를 꼼꼼히 챙기질 못해가지고. 아 예예. 센터장님도 관리비 별 문제없으세요. 저는 뭐 분리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쓰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집에서 다 옷 개입고 있는. 그렇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서. 중상가 사시니까 아무래도. 표고 300미터 이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할 얘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어쨌거나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방통을 하게 되니까. 네. 상당히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마스크 의무가 좀 해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 얼굴 보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아직 안 걸려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센터장님은 어디 저기 질병관리청이 그 샘플 좀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이한 체제 같습니다. 슈퍼 휴먼. 초인이에요 초인. 자 어쨌거나 오늘 1부에서는 월정리 이야기 하기로 했었죠.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관련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공수처에도 주민들께서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돼가면서. 이번엔 마을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변호사님께서 그쪽에 좀 관여를 하고 계셨잖아요. 월정리. 작년 말부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부터 동부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예례를 받아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월정리 비대위에서 이제 제주도 전직 도지사 그리고 현직 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직접 하셨는데 그래서 뭐 얘기 듣는 얘기로는 공수처 수사관이 뭐 사건을 일단은 접수를 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1차를 안 하던데 요즘에. 좀 그런 부분 있죠. 진행되는 게 거의 없죠 공수처에서 지금. 해체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 소송권은 고발권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또 마을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마을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비대위 해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마을총회에서는 마을회에서는 대화로 좀 물 도청과 도화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온 것 같고. 그런데 비대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증설 자체를 그렇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양쪽의 의견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센터장님. 그래도 강정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마을회 의사결정의 최고 단위는 비대위도 사실 마을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형식농리상으로는 마을총회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거는 좀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대위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 7월인가 마을총회를 통해서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에 관련된 문제는 비대위에다가 전권을 위임한다 해서 다 정권의 위임을 받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비대위 해체의 안건을 사전에 어떤 안건 통보 없이 현장에서 기습 발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돼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절차 법적인 문제 따지고 돌아가면 굉장히 피곤한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일단 그런 마을 전체적인 기류는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 이장님하고 개발위원 중에 또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분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수준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비대위는 상대적으로 좀 강경한 입장이고 또 어찌 보면 또 단순히 월정리 마을 차원의 문제제기를 넘어서 세계의 자연유산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정리 차원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어떤 그 마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주도청에서도 이거를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마을 주민들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다 그러면 비대위의 입장도 조금 이제 기반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도청에서는 원하는 방향 아닙니까? 도청 입장에서는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데 마을의 차원에서 총을 열어서 사실은 투쟁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마을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 마을 주민들 좀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주민들께서도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가시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약간의 피로감은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동력이 확대돼가지고 바라던 대로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론이 조금 더 앞섰던 게 아닌가. 마을 내에서도 주로 해녀분들 바로 하수처리장 연결되는 방류관이 나가는 그 바다에서 업을 하시는 해녀분들은 주로 반대 입장이 강하신 것 같고 그 외의 분들 중에서는 해녀분들만큼 이렇게 강한 반대 입장은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일치된 어떤 입장에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해녀분들께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도청 앞에 나와서 주로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데 참여해서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신 분들은 주로 해녀분들이요. 우리 제주도 말로 삼촌들이죠. 해녀 삼촌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마을 내에서도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갈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일 이런 뉴스들 다루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또 무슨 갈라치기 얘기 나올까 봐 그다음에 이제 마을 내에서 서로 간의 또 갈등과 반목이 될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그 여지도 지금 있는 상황일 겁니까? 그러면 비대위 측의 입장도 제가 좀 강경하다고 들어서. 최악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해군기지처럼 사실 또 내부적인 갈등이 좀 상당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감안해가지고 마을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간에 공개적인 어떤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방향과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막후에서 어떤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후유증이 그에 따른 후유증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정론인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총회 같은 게 없었으면 사회협박위원회 위원이시니까 변호사님께서 그쪽에서 한번 이제 도정정책 토론 청구를 하셔가지고 공론할 수 있는 기억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약간 타이밍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1월 초에 1월이면 보통 이런 일들을 잘 못하잖아요.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마을의 연초라서 연초라서 그런데 공무원들도 인사도 있어서 다른 업무들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텐데 국면 전환을 도청에서는 필요한 시기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제가 변호사님께 조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주민총회에서는 비대위 해체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에서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좀 비화가 된다면 혹시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아직 비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청회에서 결의된 상황을 다투려면 그 결의 무효 확인 참고 소송을 보통을 하게 되거든요. 절차에 심각한 위혜가 있다든가 하면 법원이 봐서 어떤 경우는 무효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딱 매듭짓기가 참 어중간한 것이 이게 어떤 변호사님 전화가 오고 있네요.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중앙당이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당에서 혹시 저기 공천 관련해서 전화가 온 거면 제가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받으세요 그거면은 안철수 후보님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찍힌 게 안 후보님이나 혹시 김 후보님이 아니셨습니까? 다른 의사 이거 생방송 중에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양복이야 제가 입으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말씀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어떤 무슨 당장 어떤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도에서 진행 사업을 지나가기를 바라는 도에서 바라는 건 어떤 주민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 이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면에서 이 총회 결의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게 사실은 어떤 그게 절대적인 요건이 되기가 좀 어렵죠. 결과 결국 이제 마을에서 총회를 통해서 어떤 체결된 최종안이 만약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다 그러면 그거 뭐 비대위가 한 것이든 마을에 직접 나서서 한 것이든 그거 자체가 마을을 구속하는 효력은 생기는 거고 한편 또 마을을 구속하는 효력이 생겼다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마을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마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복합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좀 해결할 게 필요한 게 어쨌든 반대 측 주장이 하수 처리로 인해 가지고 방류수가 나오면 해양 생태계 오염된다는 게 주장이니까 이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입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도쪽과도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 상하수도 본부랑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이 없었고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의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오염이나 피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긴 있죠. 그게 이제 해양의 경우에는 오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악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장기적으로 계속 시설을 가동하다 보면 저주파 진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은 인근에 있는 용암동굴계의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주변에서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증설되고 하는 것이 자연유산의 보존과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주도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관계가 없다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혼자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어찌 보면 글쎄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약간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아주 클린하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암 동굴계의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유네스코에서 최종 검증을 받으면 정말 큰 명분을 갖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걸 검증을 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도에서는 유네스코까지 가져갈 생각이 아마 절대 없을 거고요. 그러시겠죠. 굉장히 부담되는 문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나 상하수도 본부에서는 사실 지금 하수와 관련해서 유출되거나 그럴 리는 없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다 정화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생업을 하시는 해녀들께서는 몸으로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근처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냄새도 좀 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설계대로 아니면 최신의 설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다 공개 검증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잘 받아서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사실 어쩌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자연유산이 세계 자연유산이 결부돼 있으니까 국제적인 어떤 단체나 이런데로부터 전문가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검증하고 하는 게 명백백백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도에서 싫어할 말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니요. 그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어차피 갈등이 벌어진 것이니까 마을 쪽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서 도가 주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동의 안 되면 또 역시 갈등이 또 그렇죠.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한쪽에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좀 얘기가 돼서 공사가 만약에 진행되더라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월정리 해녀분들의 어떤 생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세계자연유산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건데 이런 부분이 전혀 상호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재료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왕 이거를 시설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동할 거면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여지가 없도록 사전 검증도 받고 또 국제적인 어떤 모니터링도 받으면서 떳떳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명분이 서고 그 참에 어떤 주민들한테 사실 심리적인 어떤 피해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만일에 하수처리장이 없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월정리 카페촌이고 그런데 상당히 이제 또 차이가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상업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어떤 정당성을 갖춰놓고 그거에 따라 보상은 보상도로 해주고 하면 비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해외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누가 해도 아마 주민들께서 안 믿을 것 같다는 말씀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유네스코가 관련됐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도에서는 유네스코랑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주장이 아니고 팩트로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유네스코에서 사후 검증을 통해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유산 규정 취소라도 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국가적인 문제예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태까지 도에서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도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자연유산이 하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의 관리 잘못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전에 한 번 이 월정래 얘기할 때 하셨던 이야기가 이걸 좀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그 마을 차원의 이야기만으로는 이야기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 주민들과 도와의 대화만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두 분이 하셨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면 사회협약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제안도 어차피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옆에 세계 자연유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하고 사전에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한테 초청을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어떤 과학적인 검증 그 사람들이 어떤 세계적인 기준에서 적용하기는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자연유산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컨설팅까지는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양측의 주장만 있는 거니까 주장을 서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공문회장은 반드시 필요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마련해달라고 계속 저기 변호사님한테 얘기하셨던 사회박위원회 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청에 공무원들이 인사가 있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아마 개최를 조만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락받은 건 없고 도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등은 또 소통 담당과 나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려놓을게요. 변호사님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얘기 공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월정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둥과 수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문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1부 월정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